스타일로그 뉴스 스타일로그 뉴스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오늘 스타일로그 뉴스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눈웃음이 매력적이고 누구나 빼앗고 싶은 스타일 감각을 자랑하죠. 바로 티파입니다. 스타일로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티파니입니다. 얼마 전 테티사로 활동하면서 섹시한 매력까지 선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일로 이곳에 온 거죠? 아주 예쁜 백 광고 촬영 현장에 오시게 됐는데요. 아주 즐겁게 촬영하고 있으니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티파니는 최근 액세서리 브랜드 비애뮤즈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번 촬영은 백과 함께하는 화보 촬영이라네요. 그런데 이번 촬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복 패션에서 선보였던 백마다 연일 화제가 될 만큼 티파니는 백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인정받아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티파니에게 백은 어떤 존재인가요? 네, 내 백은 내 삶입니다. 모든 걸 챙겨나가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촬영이 그닥 길진 않아서 많은 걸 갖고 오진 않은데요. 제 지갑, 다이어리, 스케줄표, 의상 정리되어 있는 거랑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아, 너무 귀여워. 어르신 맞지?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었는데요. 사랑스러운 소녀의 모습에서 매수적인 여인의 눈빛까지. 백 컬러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줄 아는 그녀는 역시 백과 환상의 공함을 자랑합니다. 사실 티파니 하면 밝고 걸리시한 이미지의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촬영에서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선보인다고요? 제가 처음 데뷔했었을 때 단발머리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성적인 매력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보여줬던 보이시한, 댄디한 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톰보이로 변신한 티파니 모습. 여러분은 어떤가요? 걸리시한 걸 워낙 많이 했었고, 너무 잘 어울릴 거 알고 있었는데 매니시한 것도 되게 잘 소화하고 너무 예쁘게 해줘서 잘 나온 것 같아요. 매니시한 스타일도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한 티파니. 이제는 달콤한 티파니가 아닌 시크한 매력의 티파니로 불러야겠네요. 티파니만의 스타일로 완성한 톰보이로 열풍. 기대해도 되겠죠? 모니터도 꼼꼼히, 사진은 마음에 드나요? 오, 이제 마음에 드네요. 다리를 늘려주셨거든요. 네, 오, 색감이 너무 예뻐요. 잘 어울려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가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괜히 핑크색이 붙어서 이걸로 흘리는 것 같아요. 신기색 봐봐. 뭔가 탑스타 같은. 아, 감사합니다. 팝스타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티파니의 걸리시한 감성이 묻어나는 매니시한 룩이기 때문에 아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절대 이런 거 안 입고. 절대 안 입죠, 원래는. 근데 이런 건 오늘은 실장님한테 다 맡겼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티파니스러움이죠. 뭔가. 그리고 뭔가 이런 레드 스트라이프. 철다쿠가니. 이런 게 뭔가 티파니스러움. 지금까지 룩 스타일리스트 다시 감시 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티파니, 그리고 소녀시대, 그리고 저희의 예쁜 가방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새로운 스타일과 백에 목말랐다면 티파니의 변신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Houli 한글자막 by 한효정